오륙쇠에 만난다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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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자, 안에서 찾아봐. 난 지금 오민이 얼굴을 보인다. 하나, 둘, 셋, 가운데를 주로 펼쳐. 여기 버스틱이 안 돼? 아, 눈이 안 돼. 지금 한쪽 봐봐. 우왕과. 어, 카메라 머들일 수 있을까? 아, 네. 진짜. 진짜. 유왕이 이렇게 맞지? 응. 화이팅! 어, 멈춘해. 화이팅. 와... 스크롤! 화이팅! 와... 이 노란 차선 광고야 와~~ 잠시 한 번 더 문cer기 순두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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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은 호빈이 여전히 아름다운 아기 옆에서 먹을래? 여기 나오긴 나와요 나와서 저기 행보타가 이쪽으로 들어가버렸어요 ㅎㅎㅎㅎ 마지막 통장 와 와이드 마디 풍! 너무해 ㅎㅎㅎㅎ 빨라 키가oming 재산가루 너무 시켰어 너무 시켰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돌고 나와서 돌고 나와야겠다 맨발이 도웅이 않더라고 어! 왔어! 네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 잠시만 형님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어! 곰지 한번 먹어 문자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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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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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ed fundament 문자!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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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물에 마쾅 투자 찍어볼게요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아직 트위크 라즈밖에 없어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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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진사야 이리와 2번이 컵밥도록, 콩이 2번 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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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이요? 2번이 blocks 소시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어떻게 나가야 돼요? 우리 어떻게 나가야 돼요? 찍었으니까 손을 찍어주세요. 아 빨리 가봐. 이 당황에 맞춰서 그러나 너무 좋아서 한번 상의할 수 있어요 흠, 네? 정말 너 살도 많이 건지는데? 아빠 차례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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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주인공 결승선 선수, 프리스마스, 포켓리스트가 손격을 내야하는 경제입니다. CTA 먼저 경제하는, CTA 먼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스토카는 최대한 스피나 하지 않고 옆쪽을 밀어주는 걸로. 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또 한 번 선수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박규성 선수가 일단 어제 1라운드 6th에서 3등을 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어제 비가 오는 와중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브랜뉴 레이싱 팀은 미쉐린 타이어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미쉐린 타이어에 힘입어서 어제 포디움의 한자리를 찰 수 있었던 거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넥센 타이어와 미쉐린 타이어의 2파전인데 미쉐린 타이어의 올해 활약을 브랜뉴 레이싱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응원해주시면 또 좋은 반전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박기숭우 선수가 지난 시즌에 데뷔를 해서 6000클래스 데뷔를 해서 작년에도 포디움에 한번 올랐었고 2위까지 올랐었고 올 시즌 개막전에 또 한번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뭐예요? 제가 2년 차라고 돌잔치 해주신다고요. 아 돌잔치요? 제가 알기로 지금 41살의 돌잔치 가능합니까? 따로 한번 해볼 텐데 돌잠비를 하는 건가요? 외국인처럼요. 아니요. 아 선물로 드리는 건가요? 사진. 사진. 자 그럼 돌잔치는 어떤 이벤트를 준비를 하신 거예요? 어제도 뭐 해주셨고 2년차를 또 많이 쌓고 있으면 감사한다는 마음으로 네. 그걸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재미있는 레이스 여러분들이 보여드릴테니까 브랜뉴레이싱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석찬 선수 오늘도 대나믹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랜뉴레이싱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팀 만나러 이동하겠습니다. 감각하는 아이테phon 점점 Theatre 진짜 멋있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네, 제가 이제 만나볼팀은요. 바로 준비시대 레이싱팀 박정준 선수 그리고 확인하는 선수, 안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사부터 알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준비시대 박정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황준호 선수 표디오 입상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소감 한 말씀 잔잔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일단 어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웹팀 상황에서 좀 스타트에 실수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좀 만회를 한 것 같아서 자기가 상당하고요.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팀이 출전을 하고 준비가능이 줄었는데, 팀원들한테 좀 보답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작부터 굉장히 좋은 출발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이 이 두 선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막전장으로 2라운드 경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올 시즌에 자신만의 목표, 물론 챔피언과 올 시즌이 당연히 목표겠지만요. 그 매일 또 특정한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혹시 작성 중으로 같이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모든 선수들이 그냥 같아요. 내가 오늘? 어, 언니, 왜 그러세요? 진짜? ומ in akan wenn 네 저희ой 아, 예, 저 역시도 뭐 같은 생각이구요. 또 이제 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같이 좀 포디움에 한번 등단해보는 게 더운 것 같아요. 아 줌피티드 와 박수 너무 좋아요. 줌피티드 레이싱팀의 원투핏이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겠는데요. 홍야루씨 부탁드릴게요. 네 뭐 어제처럼 오늘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날씨도 선선하면서 보시기 좋을 것 같은 날씨인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이 즐기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줌피티드 레이싱팀 항상 막내 주의보기 위해 여기 또 찍을래? 쁘러 어디야? 네 감사합니다. 줌피티드 레이싱 아내 연락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요. 함께 나눠요. 음 저 좀 물어봐 볼게요. 동생은 안 편안해 주의 proprietary 아, 아파요. 계속 타보세요. 여보세요? 아,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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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욱더 새롭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돌아온 팀입니다. 정말 반가운 팀인데요. 원네일씩 만나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가된 소식 부탁드립니다. 세이프. 세이프 티커 인터넷에서 만나.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친정 소리를 또 안 해주시고. 저희들이 너무 예쁘니까. 그런가요, 지금? 아니,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저 투명플레이스 선수 2년만에 지금 유터플레이스에 걸고 계셨고 반혁준 선수도 뭐야? 상상화해서 유터플레이스에 걸고 계셨죠? 네, 근데 저를 투명플레이스에 걸고 계셨죠? 네, 저를 투명플레이스에 걸고 계셨죠? 네, 좋네요. 아, 진짜. 투명플레이스 선수 2년 전에 유터플레이스에 희망플레이스에 나오셨고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토버를 숙료며 하시면서 셀프트레이스에 갔을 때 이런 건 없으신 게 궁금합니다. 지금 오늘 오늘 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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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숙료로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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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g. From там Kne đware cabo Teknar Mrs. G suscribn Wilde 드릴게요. Let's go. 고향의 수신이 아니에요? dmgkgggggggggggggno ersheuğa 아유 뭐 언제네 장면이 났죠? 아우 좋아 저기 쪽까지 눈치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그럼 아우 아 다들 아프세요? 언제 꺼도 돼? 네 아이고 네 나 정말 우승을 향한 힘찬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 선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태조에 출발하는 개막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여러분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고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이블린 선수도 마지막으로 우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때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올해는 제가 저만의 레이스커리아 중에 가장 발전을 했으면 기회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주시고요. 성장해 나가는 모습 멋있는 여성 드라이버로서 꼭 보여주시고 지켜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멋진 경제 운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팀 만나러 이동해보겠습니다. Nostalgia Critic 어? 뭐야? 어? 뭐야? 여기네 여기 네 가겠습니다 여기네 네 안녕하세요 성화연지피 정의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철 선수 나이크 느낌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화연지피 네 성화연지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어떠세요? 아 아직도 생태할 때 아 아무리 없나요? 네 어색해요 아 네 저희는 또 굉장히 익숙하게 이제는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두개 경기만에 어제 우승을 차지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승 자신 있으신가요? 어 지금 암호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런 몸을 한 번은 만들어봤어요 저런 몸을 한 번은 만들어봤어요 저런 몸을 한 번은 만들어봤어요 여러분 음료를 많이 제일 좋아해요 형편해주세요 ellosтов은 둘이 너무 잘 생각해요 열쇠 과감하게 들어가 과감하게 들어가 과감하게 들어가 아가들 아가들 이리와 안씨예요? 한 번 찍을래? 이거 누나들이랑 찍을래? 이거는... 아무튼 제가 하얀 옷 입었어 하얀 옷 입었어 저기 계실까? 어... 어쩌랑? 그래도 마스크 한 번 찍으면 와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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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멀리서 정답돼가지고 되게 어저께 생겨놨어 올렸는데 무치가 금방 넣어먹게 했는데 너무 안 써가지고 소명을 안해줬어 진짜 못해 지금 다 봤어 다음에 내년에 또 와요 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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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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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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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